전세계가 주목한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밀착하게 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조약의 자동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활발할 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도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로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탄생했다고 자평한 만큼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산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4조입니다. 제4조는 쌍방 중 그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개별 자의권과 동맹을 상정한 집단 자의권을 인정한 유엔 헌장 51조와 북로 국내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사시 지체 없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힌 1961년의 우호협력 및 호상 원조조약 1조와 유사한데요. 이 조항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불렸고 상호조약이 1996년 최종 폐기된 데 따라 사라졌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북로간의 새 조약 제3조를 보면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게 하는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모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했습니다. 자, 이는 전쟁이 아닌 위협만으로도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일각에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한 북로간의 제5조를 보면 파방의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북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적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정국으로 규정한 만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로간 새 조약 제7조는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전 관련 문제에 협조하고 그 일방이 속한 국제와 지역기구에 가입하는 데 협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유엔의 북로 압박 기조에 함께 맞서고 북한은 미국에 대응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기구 등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 밖에도 북한, 러시아 양국은 인도주의적 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협력 대부분을 제재 위반으로 보고 있는 유엔 체제를 무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한 새 조약 10조는 쌍방은 무역경제와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며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시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과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은 대체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첨단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며 북한의 대량살삭무기 기술 발전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과 러시아 양국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번 사태에 늘상 그러하듯이 한국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실은 북로 군사혁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미군의 부족한 병력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욕템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사원 군사위원회가 가결 처리하는 국방수권법안의 관련법을 개정해 미국에 있는 여성들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살 이상 25살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추원해야 될 때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운영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방의회가 여성들까지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지막으로 군 지원자들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현역 전투병으로 복무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패널은 2020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여성들은 2016년부터 미군 내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공화당이 수년 동안 강력히 반대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전세계에 수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군의 준비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 위원들이 징병 제도에 과연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월가와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치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금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또 미국 대선 후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요인이 금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 불안을 점치면서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금을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관세 인상과 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확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중국산 상품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이는 한 푼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만일 트럼프가 아닌 이번엔 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의 연임력 시 경제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진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민주당 집권 시 법인세가 대폭 오를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는 연말 금 가격 전망을 현재 가격보다 약 16% 높은 온수당 2700달러로 제시하면서 만약 대통령 선거 이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2021년 이후 지금까지 늘어난 정도로 가해진다면 금 가격은 15% 또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미국의 부채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질 경우에도 금 가격이 15%가량 더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여튼 SMBC 방송에 따르면 근현물 가격은 올 5월 온수당 2425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2342달러 수준입니다. 하여튼 미국 내 투자보다도 신흥국 중앙은행들과 에이아의 일반 투자자들이 금 수요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별도의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량이 3배 늘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수요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 지난해 이후 금값 상승의 숨은 요인이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판단입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자도 즉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금 가격의 단기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통상 금리가 높을 경우 이자가 없는 금보다 미국 국채 수요가 커져 금 가격은 약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라는 말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회관계방서비스 SNS 유튜브 마케팅과 크리에이터 시장이 정점을 찍은 뒤 하향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 저널은 부자는커녕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인플루언스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신문은 SNS 컨텐츠로 돈을 벌던 인플루언스들의 생활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플랫폼 회사는 조회수에 비례 지불하던 보상을 줄이고 기업들도 SNS 마케팅 비용을 점차 까다롭게 지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SNS 플랫폼들은 수많은 팔로우와 또 그 조회수를 기록한 크리에이터의 광고 수익을 배분해 왔습니다. 특히 틱톡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SNS 크리에이터들에게 분배해 왔는데요. 유튜브는 짧은 동영상이 인기를 끌자 30초에서 1분 길의 동영상 쇼츠프 서비스를 출시하고 조회수에 따라 한 달 평균 100에서 1만 달러까지의 보상금을 크리에이터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활용하는 모든 크리에이터가 큰 돈을 만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SNS 마케팅 대행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만 달러 이상 번 SNS 크리에이터들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크리에이터 중 절반 가까운 48%의 연평균 수입은 1만 5천 달러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골드만삭스 보호서를 인용한 월스트리스 저널은 지난해까지 SNS 플랫폼을 활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세계 5천만 명 정도라며 앞으로 5년 동안 SNS 크리에이터 수는 연평균 10에서 20%씩 증가하고 그만큼 경쟁력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팬데백 이후 기업들이 SNS에 쏟아붓던 예산을 줄인 것 또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 수익 정산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인스타그램은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이 한 개의 컨텐츠에서 1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을 때 보상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유튜브 또한 지난해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90일간 쇼츠 한 건당 조회수 1,000만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광고 수익의 45%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회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던 광고주들도 이제 포스트 저장이나 공유실 적도 광고비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합니다. 일단 광고주들이 컨텐츠 제작에 직접 개입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팔로우와 조회수를 늘리기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스판사십을 따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광고주들이 소수의 크리에이터들과 장기 계약을 맺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심은 SNS 크리에이터들은 자영업자에서 유급 휴가나 의료보험, 퇴식연금 등 회사 근로자들이 받는 각종 복지 혜택이 없다며 수입이 극감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의 유튜버 가운데 크리에이터들 업계 연간 수익은 1인당 평균 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수입 하위 50% 연평균 수입은 40만원 정도, 다시 말해 준비 없이 유튜버가 되겠다고 되어두면 1년간 40만원 몇백불 벌기도 어렵다는 뜻이랍니다.